오늘 너네들 말자 못해 내가 밴 할 거니까 오케이 좋아 일단 베리 파워풀하다 탓 라이너는 패기 있게 해야 돼 탓만 되면 그래서 제가 컨셉을 바꿔요 패기 있게 탑은 패기 싸움이야 간다 으아악 에브리바디 으아악 에브리바디 으아악 야 저 걸었냐? 죽었네 이거 엣지 오브 인피니티 자 탓 라이너 보고 가자 봇 뭐야? 봇 왜? 봇 뭐야 봇 왜 저거야? 저 뭐야 저 모데카이저 야야 야 친구야 야 친구야 모데야 너 어 뭐 되려고 그거 했어 탁 갈래? 내가 원딜가? 그거 원딜 맞아? 잘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알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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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트렌드야 오케이 알았어 내가 요즘 트렌드를 몰랐구나 쏘리 오케이 저게 정상이라고? 오? 너네 팀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오케이 카빌 빨리 가자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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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따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초록색에서 코뿔 쏘 맘모스 오케이 개그 됐다 가자 문도야 아 점화 잡아야돼 문도 잡아야돼 점화 가자 어쩔수없어 어쩔수없는 선택이야 야 이선마라고? 야 이가 이가 그거 아니야? 이가 그 줄타기 아니야? 기동 기동 입체 기동하는거? 그게 천말하고? 진짜? 진짜네 EQW네 세상에 W 그 다음에 EQ 올린 다음에 오케이 요즘엔 그렇구나 요즘에 부패가지? 그리고 얘 첫템 부패 많이 가잖아 도란검을 도란검을 많이 가는구나 도란검 제일 많이 가고 문도니까 도란검 아 도란 방패 문도니까 공격적으로 가자 그래 도란검 가자 오케이 3일체 굶주린 히드라의 스트락에 도전 그 다음에 3일체의 스트락에 도전의 히드라 어 순..순단원 맡기지 그게 그거네 오케이 알았어 어 승률 7점 와 대박이다 승률 봐봐 개쩌는데? E는 정글이고 탑은 Q야 아니야 이거 탑이야 이거 탑이야 이거 탑이야 이거 탑이야 이거 탑 탑이야 탑 이거 정글 아니야 탑하고 정글하고 그 분야가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탑 분야를 본거야 E가 그거 탑 이거 이게 E야 뭔지 알겠지 근데 진짜 해물님은 챔프 폭 엄청 넓으신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하하하하하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이브닝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좋아 어? 내 친척 동생 이름이 이상우인데? 뭐야 이거 성우 엄마? 성우 엄마야? 동생 자기 이거 큰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까? 혹시 모르잖아 아 근데 우리 성우가 경상공고를 안 나왔다 경상공고를 안 나왔어 이 성우 성우 상우 말고 성우 W 전망은 카밀 초반에 나했습니다 너프와 메커니즘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가미리 이거 어떻게 하면은 체력이 회복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했네 음 아 오케이 바깥쪽 절반에 맞추면은 체력을 회복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윗솔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하구요 5만7,000 은정하 다해가 화해하고 싶은데 간단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은정이 다해랑 아까 그 친구랑 싸운건데 게이랑 은정이 다해랑 화해하고 싶은건데 은정아 다해가 화해하고싶다가 왜 나와요 네? 아 넌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화해는 없다 넌 죽었다 오늘 난 반드시 필트오버를 지켜낼 것이다 카밀이 왜 저만 들었어? 문 돌아서 문 돌아서 선택의 폭이 없었어 궁극기 쓰면은 무조건 저만 걸어야 돼 이거 아 너는 현진이구나 게이라 그래 현진이 오케이 오케이 도덕선이 양날이 컴이다 나 피해주고 이러면은 우완 바깥쪽을 맞춰서 체력을 회복하면 돼 이렇게 개꿀이지? 오케이 2 하나 올려주고 이제 갱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야지 라인 밀어줘 차라리 이렇게 밀려주면 괜히 이거 아아아 아아 아아 그냥 내 와 페이팅 페이팅 모션 지렸다 어 격두기 선수가 됐어 대박이었어 좋아 이상오 아들린 패클럽 가이 감찬을 고맙습니다 화면이요 네 화면 바꿔드리기 죄송해요 오케이 워딩 보안 빰빰빰빰 으음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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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나 이거 먹어야 돼! 그렇지 고마워 어 캔 갔다 나 조심해야겠다 나 괴물질이 있잖아 혹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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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투바 외발 퉁까지 투바생 좋아 아 손해 아니야 이러면? 뭐야 이거 나는 집에 갈라고 라인을 밀고 집에 가야돼 빡! 파 파! 도우! 아악! 다했다! 와아 씨 와 나 마지막에 진짜 시옥스럽다 마지막에 막 타 앙 이러고 나 죽였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개빡총 아하 개빡총 아아아아아아 씨 하영은 부유한 자를 택하는 것이지 아 개빡초 반성하겠습니다 와씨 좋아 베티님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베티이야 너가 나 응원해주니까 진짜 괜찮아졌다 고마워 다 암울었어 고마워 넌 나의 반창고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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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직도 골드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돼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간신히 골드다 친구야 이게 정확하지 좋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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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포 미디어 얼마나 네포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어떻게 하는건part 아 제 혁 하 역차기 가위차기 오우 여길 빠뜨렸네? 외발 턴! 외발 턴! 외발 턴! 핫! 샤! 까면서 마투밤의 Q! 여기서 느려지 까면서! 40Q 한방! 뒤로 빠지면서! 아 Q를 왜 올렸어? 2 올려야 되는데 아 까비 오케이 대박하려 했다 살짝 빠져주고 아 제가 선을 넘으면 좋은데 선을 넘을 때 길게 하면 좋은데 걘 한 번만 맞으면 좋은데 세력 좀 회복하자고 아 까비 살짝 피하고 야 이게 왜 맞아 자꾸? 진짜 이상하네 살짝 피하고 와 이게 또 맞아? 진짜 진짜 저 도끼 이상하네 딱 피하고 그렇지 이게 맞지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이제야 좀 세상 살맛 나네 딱 피하고 아 나 진짜 이거 이상하네 진짜 쟤 뭐 요리사야 왜 이렇게 잘 맞추는데 어? 막타! 빠생! 그렇지! 이거 이것 좀 보세요 민아 하! 이거 돼야? 넌 죽었어 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와 근데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 궁 있어가지고 이거 세 아니 아니 와도 이거 잡겠어 이거? 바딩 하나 빨리 밀고 오 아 이거 나 점화가 있긴 있는데 다가 이렇게 진짜 도전 아까 두는 남은 것 겉에 다가 아 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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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너 왜와 여기? 너 왜와? 너 그래도 아웃된다 손 넘지마 진짜 넘자마자 죽인다 맞추지마 어어어어 어? 안 맞지 안 맞지 이런거 안 맞지 어어어 이건 아마 뭐라 하지마 나 맞추고 가게 너도 먹어 어어 안가 안가 어 살짝 피해하고 그렇지? 내가 이러고 있는거 꿈에도 모르겠지 어 오케이 녹털올라구? 어어어어어 안 맞아 반달차기 놔먹어라 설마 열받지? 좋아 오케이 살짝 피하고 녹털온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저 피가 없음 저 못다드리고 지성지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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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아니가 너무 잘해줬다 아니가 넘나 잘해줬어 나 핑크카드 하나 가자 아니한테 핑크카드로서 보답한다 간다 1836님 연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드라? 히드라부터 먼저 갈까? 근데 저거부터 먼저 가기 좋잖아 아이고 무리하지 말지 녹턴 어제 막 개상향됨 힘내샘 아씨 엊그저께였으면 님이 이겼음 까비 거짓말이지 미로 하는거지 선의의 거짓말 오케이 티 안나 믿고시도 리얼 그러잖아 게임에서 더 티 안나 너가 나니까 티 나는거지 나 아니면 티 안나 야 쟤가 내가 처음보는 사람인데 이런 놈일 줄 어떻게 알아 안그래? 쟤는 티 안난다니까 아 근데 진짜 문도가 진짜 개오피야 문도 해줘야 합니다 네? 문도 피부색이라도 좀 패치해줘요 네?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 나 쎈데? 나 왜 이렇게 돼? 어?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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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거만 봐도 문도가 사귄데 무슨 소리야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날락가기까지 했다 날락가기까지 날 뛰고 있습니다 직접 더블킬 응 와 근데 진짜 그 좀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랑 이런얘기만 마 문도가 사기야 마 카미리 사기야 마 뭐가 사기야 내가 그럼 우리 사기자 나 이러면 대박 대박 저거 아냐 뭐야 이런거 뭐야 이런거 안달사기 나 이러면은 대박 털들리지 않아 나? 나 되게 로맨틱한 거 방금 생각난 거 같은데? 안 그래? 여자, 여자, 여자분들 말씀해주세요 여전 유저분들 이거 어때요? 먹힐 거 같아요? 먹힐 거 같아요? 막 봐봐! 막 감정이 막 진짜 감정이 막 저거돼있잖아 격양돼있잖아 막 문동아 사기야! 아니야! 칼밀인 사기야! 문동아 사기라고? 칼밀인 사기야? 그럼 우리 사귀자! 막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뭐라고? 어? 그래! 사기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막 극적으로 어? 모르겠어? 이 감정을? 후회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달려주시지 감지성이 풍부하지 못하시네? 가자 간다! 꼬꼬꼬! 게임이나 해! 네 알겠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 우리 팀원들이 날 보살펴줘가지고 잘 되고 있어 내가 진짜 팀원땜에 산다 팀원땜에 살아 야 근데 바텀 망했는데? 어? 야! 바텀 디오드라! 너네 왜 쌍으로 못하냐? 야! 바텀아 너네 왜 그래? 야 너네 왜 쌍으로 못해? 야! 야! 바텀아! 어! 잡아? 잡아? 잡았다! 오! 개그 잘하는데? 아! 와! 딜교 손해봤다! 아! 지금 쳐다보나봐! 근데! 쳐다볼만큼! 값어치가 있었어! 너무 재밌었다! 박진감 넘쳤고! 영화 한편 보는 느낌이에요! 스크롤 파이팅!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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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riesこう 엄청 дев Aurora. 한참 빠져죽 아 이거, 이 친구 이거 이거 태블망 있어서 이거 다이브 치게 하면 대박 이득이다 이거 태블망 있잖아 그래서 이거 다이브 치게 하면 얘가 무조건 점사 당하거든 문도 문도 노궁 문도 문도 노궁 넌 죽었어 너 노궁이잖아 너 죽었어 문도야! 문도야 잘 갔어요! 느려지기만 하고 빠질게용 안뇽 잘 가요 이럴어 이거 먹어 야 안돼야 죽 Abdul 그렇지 와 다행이다 와 첫 감자 놀랐네 야야야 노 텅 무 텅 가가가! 가! 궁궁궁궁 그렇지 전환까지 걸어버려 아, 제발 아, 제발 아, 개빡초 제발 빠져야돼, 빠져야돼 오오, 강력해, 강력해 그렇지, 전속력으로 좋았다 오, 이거 이기는거는 꿈이네 아, 야, 너 그러다 죽어 바보야 과연? 오? 오, 이걸? 와, 이런 세상에 아까 바보란 말은 취소예요, 어차피 안 늘렸으니까 괜찮겠지 오케이, 개그 좋았고 안들리게 마락을 다 이기다, 채팅으로 쳤으면 돌이킬 수 없었다, 좋았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효율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잘하고 있어, 지금 나 스프 스프 나왔으면 이제 문도 이겨, 그래? 내가 이제 너 이긴데, 임마 이 자식아 내가 이제 너 이겨, 임마 이 자식아 덤비지마, 임마 착하게 살아 궁을 임마 거기서 왜 터트려 궁을 임마 이 자식아 응? 야, 민현은 던져 그렇지 응? 그렇게 민현한테 임마 퀴 던지고 놀아 야, 쟤 봐라 쟤 궁, 저 엄청나네 오케이, 지금 안 했다 오케이 와, 우반 결국엔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오케이 엄마 만나고 와야지 오케이, 안 계시네 아, 애왕 기니피그밖에 없네 까비 다음에 엄마 있을 때 와야지 간다, 꼭꼭꼭 오케이 아, 내가 이겨 쟤 궁이 있어서 그래 궁이 있어서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운도가 지금 개사기인? 카밀은 정글을 따라 사기지 아, 정확하네요 마이오님 정확한 판단으로 매니저 임명합니다 어, 그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매니저 매니저 생활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이었다 완전 정확하다 완전 풍속가야 진짜 어? 나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안녕 궁 없는 문도는 뭐다? 샌드백이다 좋아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카밀이 사기가 아니야 이거는 나이가 잘한거에요 이거는 나이가 잘한거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파이팅을 잘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하나하나 하나하나 더 밀자 하나 더 밀자 어? 그러니까 궁극기로 낭비하면 안되지 이거 신경이 말이야 어! 작가님! 빨리 빠지고 오케이 어! 작가님 진짜 오랜만이시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별풍선 티목의 선물 티목의 선물 미처 날뛰고 있다며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야 작가님 저도 진영이 누나랑 동감입니다 엄지척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가자 우리가 탑갈게 쟤 센데 가능하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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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더 세다고? 오케이 알았어 일단 자신감 좋아 일단 자신감은 굉장히 좋아 일단 자신감은 굉장히 좋아 간다 어? 반달차기 아 까비 아 풀 조금만 다 이용해가지고 2만 돌렸으면 이겼는데 이거 아 약간 좀 모잘랐다 아 이런 모질이 아 까비까비까비 아 아깝다 오케이 네들은 왜 먹어?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너는 저 피자 피자 있는데 어? 피자 그냥 그 상자 열어보면 그걸 훔쳐먹은거냐? 안 먹었는데? 입에 넣어야 훔쳐먹은거지? 안 먹었는데 난 궁 없었어요 궁 없었어 이거 닌탑 사야겠다 닌탑 일단 그리고 톤납 하나 가자 톤납 하나 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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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바로 간다 좋아 현재 현재 본방에 모바일에 중계방에 2279개진대요 아 이거 이거 지금 업 누르고 있나봐 어? 사람들을 업 누르고 있나봐 어? 이거 내가 느낄 수 있어 여러분의 손동작을 다 느낄 수 있다고 지금은 사람들이 업 누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채팅이 많이 없잖아 업 누르는 순간은 어? 다 알아 내가 오케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좀만 기다려 얘들아 좀만 기다려 녹탄 1달 내가 이기지 않을까? 나 카밀인디? 어? 나 이거 밀리메왕 카밀 아니야 내가 아 정돌똥대 리언 개사기 내가 정돌똥대 리언 개사기 내가 정돌똥대 리언 개사기 내가 카밀 리언 죽여버려 정돌똥 개굿 이거 까지 아 못 잡네 저거는 정돌똥 정돌똥 정$2 folg 포기 서퍼 onun 이얯 어우 스트레스 해소된다 어어어 직업적으로 받았던 세트레스가 모두 해소된다 개운 워 이래서 로리 스트레스 해소된 게임이지 워 쒸 이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 좋아 좋아 오케이 하하 좋아 부숴버린다 어 뭐야 아 난리 좋다 세상에 깜짝이야 어? 어? 어 야 노타운 온다 개군 여기서 터벌어줘 헤헤헤 이놈아 열받지? 히히히히이 이 마지막 순간에 딱 진짜 손에 잡기 전에 그때 해줘야 돼 여기서 딱 이거 스페로 걸어주고 살짝 빠져도 돼 여기서 궁극기 다 비켜! 얘랑 놀거야 됐어 좋았어 너네 처음내 처음내 하지 말고 오케이 좋아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었었고 죽어라! 니가 갈 것도 지옥이다 좋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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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금만 우리 서버 좋았어 개굿 좋았어 와 역시 카멜 공격은 이렇게 써야지 개굿 좋았어 마무리 짓자 아 제가 히트컬은 조금 딸리는데 연륜이 있어요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라인존에서 잘 못해도 라인존에서 잘 못해도 타타에서 사람 기적처럼 살아나는 그런 장점이 둔진님께서 그냥 둘 수 없다며 해물이 춤추라며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게 서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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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감사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싸움꾼의 장갑 요림의 주먹 사이즈 이거 아 돈이 안되네 돈이 50원 모자라는데 이거만 사고 갈까? 아 이거 팔아버리자 물약 아 근데 이거 잘 썼는데 여태까지 아 아깝다 여태까지 잘 썼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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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헐 잘하는데 왜 같은 골드야 아 저 그냥 한판만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판에 또 기가 막히게 똥쌀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한판 잘한다고 저 막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아 야 이거 왜 내 군복 내 군복 내 군복 내 군복 야 이거 왜 같이 아니야 뭐야 아니 아니 내 군복기에 왜 다 들어와 자유이용권이요 뭐여 아니 뭐야 내 군복기에 왜 질립해 뭐야 이거 아니 내 군복기에 왜 들어와 내 군복기에 왜 들어와 야 이거 뭐야 왜 그런거야 내 군복기에 왜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냐고 아니 어떻게 물음에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안 그러지 왜 들어와 어떻게 들어온 건데 왜 들어와 들어가는 건 맘대로라고 아 뭔 소리야 왜 들어가는 게 맘대로야 못 들어오는데 아무도 아 옛날에 패치됐다고 아 나 옛날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패치됐으니까 모르지 아 개장나네 들어올 수 있구나 아 그랬구나 난 몰랐지 아 그래 처음에 튕겨냈는데 나중에 드릴게 아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궁 빼고 궁 빼고 궁 빼고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허허 빠지는 거 지렸고 어 온다 다 온다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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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운소하고 쟤네 아무것도 안 돼 니에 막아줘 막아줘 아 와 니가 니가 감히 우리 르블랑이를 니가 감히 우리 블랑이를 나 블랑이한테 가서 사과해 어 블랑이 있는 곳에 보내줬다 개 개그 좋아 너는 왜 쟤네들 싸우는데 너는 왜 쟤네들 싸우는데 너들 너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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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가 재감독이라 임마 재감독이 거기다가 자식아 자식들 말이야 건방진 여성들 어 빠지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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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평이랑 녹통통 없잖아 이거 밀고 빠져되겠다 오 오 카밀 개재비인데 하하하하 여러분 카밀 많이 하세요 개재비인데 오 오케이 개재비 어 키드락하니까 완전 세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먹어 이거 먹자 오케이 집에 갔다올게 2900원 있어 돈 짱 많지? 이거 쓰고 올게 오케이 스트락에 도전 도전이 가고 그 다음에 뭐 갈까? 가잉 갈까? 여기서 솔직히 마지막에 아으 겨우겨우 죽였다 아싸 이제 한 방만 남았어 그럴 때 등장하면 개 박치든 그 아이템 바로 초시계 여기서 초시계 사야된다 좋아 죽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가잉 갈게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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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너희들 다 알았다 오케이 좋아 진짜 이거 개빡쳐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초시계 딱 써가지고 살잖아 개빡쳐 진짜 개열받는다고 두 명 꺼내 지금 살짝 동선으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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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못 가게 그렇지 왔다 왔다 좋았다 여기서 딱 돈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 팀원들 올 수 있는 차 걸어주는거죠 여기서 못 컷 기다리자 여기서 흐잇 아잇 여기서 탁 쓰고 여기서 빠져 그렇지 아까비 아까비 아아 개쩔어준대 국밥 드실님께서 팬클럽 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결 감사합니다 아 아까비 마무리되겠어? 살려줘 살려줘 그래 살려줘 오 태조 판단 좋아 태조 판단 좋아 야 이거 여차저차하면 둘차한테 갈텐데 살려주네 이거 진짜 정글러 이거 탱커형 정글러로서 진짜 이 친구 잘하는 친구야 진짜 지금 개쩌는거야 진짜 그렇지 그렇지 태조 판단 오졌다 진짜 와 웬만하면 루샨 잡으러 가거든 일반적이라면 그 친구 팀파이트에 대해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오케이 지렸다 지렸다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지 유행어 요즘엔 렸다 렸다 아니 렸다 렸다 지렸다 오케이 오케이 캐리해달라고?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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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거 맞지 이렇게 하면은 13살처럼 보이는거 맞죠 오케이? 좋아 좋아 바로 시간역행에서 17살 어려져버리구요 좋습니다 좋아 아 아 13살급 개그가 아니고 13년 전 개그야? 아하하 씨 아 한꺼 차이인데 이런 세상에 13살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13년 전에 하는 말이었네 아 이거 약간 오해가 있었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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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제발 와 그냥 다 쓸걸 스턴도 걸어주고 그럴걸 아 괜히 빨리 잡을라다가 순삭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블랑이랑 나니까 이거 블랑이랑 나랑 진짜 무슨 햄버거랑 감자튀김처럼 진짜 한나라 한시에 태어났다가 한나라 한시에 죽네 어허 이거 뭐야 이거 대체 아하 뭐야 왜 맨날 우리 같이 죽는거야 왜 그런건데 어 900원 900원 500원 더 못했는데 아 가엔 아 빨리 가엔이 나와야되는데 아 아 과연 모데카이저만 다시 할 수 있을지 핵이 하나는 인정할만하는데요 와 오 AP 모데카이저라서 방향으로 죽나지 한마 설마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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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았다 바텀 이거 진짜 잘한거야 바론 막았어 이제 다음 세주 가자 빨리가 빨리가자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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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서 다 죽이자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오케이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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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가 이거 진짜 잘해줬어 솔직히 모데카이저은 조금 넥없이 당한 면이 있긴 한데 말파가 이거 막은거야 별 못먹었어 얘네봐봐 좋아 고마워 히카아아악 진짜 진짜 아니요 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서로 실수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팀워크가 팀워크의 톱니가 맞물리는 거야 잘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는 다음 한타가 더 기대되는 팀원 1등에 뽑혔다 축하한다 좋아 와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들어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헬멀님이 찰나시겠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죽으면 개단지는? 장난하냐? 게임이 장난이냐? 막 이러시는데 이거 저 서운해요 제가 들어갈 때는 무리하네 너 왜 거기 들어가 한마디도 안하시다가 죽으면 자꾸 뭐라고 하시고 이런 결과론적인 채팅들 없어져야 합니다 네? 이런 결과론적인 채팅들 없어져야 해요 간다 간다 바로 간다 좋아 우리가 지금 또 해냈어 또 해냈다고 간다 이번엔 지켜봐 주세요 미안 여기가 어떻게 된다 나alin 왜 안좋냐? 나이기야 말해냈어 응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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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 내려주고 와아 피 찬거 봐 피 찬거 봐 이건 피가 찬게 아니라 기가 차네 기가 찬다! 기가 차! 느려지지 마 여기서 순탄 들어가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데로리어 좋아 내가 맞았다 다 죽어놔 다 죽어놔 스킬망스 다 죽어놔 뭐야 이거 같이 가자! 소망! 피지야! 네가 나 잃을 것 같아? 정답! 잘 아닌데?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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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있겠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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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좋아요 아니 잘했고 개굿 아니 너무 잘했어 좋아 다음에 뭐 갈까 칠게 양란토끼 갈까? 다음에 뭐 갈거야 친구들 이제 돈이 1785원 있거든 이걸로 뭐 갔으면 좋겠어 친구다 에? 뭐 갈까? 막자 란두 가자 란두? 란두? 맞어? 얘 하나밖에 없는데 맞어 가자고 죽음의 무도 죽음의 무도 피읍이 답일수도 있긴 해 마저 갈거면 정렬의 형상도 괜찮긴하지 망자의 갑옷 희바라기 방광 양란토끼 쓰락 있어 쓰락 있어 쓰락 있어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란두로 느려지게 해줘야 돼 란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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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두란두란두 바로 딱 이렇게 외친다 오케이? 오케이 적팀 정중앙에서 바로 이렇게 외칠게 해지 드래곤 오케이 개멍청해 진짜 넌 그런 방송 보고 있죠? 개멍청한 방송 보면서 어? 그러면 니가 더 멍청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지 알겠지? 내가 내가 똑똑해야 너도 똑똑한 거지 똑똑한 사람의 방송 보고 있으니까 좋아 오케이 살짝 빠져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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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군 아주 좋다 아 세게 겁나게 쎈데 암살자라서 아 조금 포지션 이해도 힘들긴 하다 근데 우리가 5대5하면 절대 지진 않을 거 같긴 해 그렇지? 기술관에서의 복잡한 관계가 형 지금 뜨뜻님이랑 시청자 차이 4백도 안돼요 뜨뜻님은 장소가 지진 않을 거 같긴 해 그치? 나무 하나 넣고 아 아깝다 아까워 아우 손 한 번만 아껴놓는 거 같은데 힐 넣고 오 좋아 와 2백이 도는 거야 2명 2명 과연 뒤에 루시안이 엄청난 피를 넣지만 우리집 탱커 단단하기만 한데요 여기서 초보기 파티부터 즐긴 다음에 바로 박사님 박사님 박사 내버려 좋아 죽여버려 박사하기 찢어버려 니가가 똑똑해 그다지 초보기야 문드로석이야 좋았어 쿼드라킨 대박 쿼드라 개굿 아니 아니 우리 정글러 아니 좋아 너무 잘했어 아니야 너무 잘했다 개굿 오케이 좋아 태주가 쿼드라 했어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야 어? 아주 탱탱한거 베스트 초이스라고 잘했어 오케이 가자 와 1900원 좀만 기다렸다 이거 사고가자 란드위 좋아 띠띠띠 띠띠띠 이거 진짜 우리편이 이겼어 우리편이 이긴거 진짜 이 기니피그도 알아 진짜야 다 알아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팀이 이겼어 지금 거의 승류 확률 99%까지 왔어 가자 끝내러 가자 가자 오케이 바로 먹고 간다 확실히 모데카이도 괜찮다 이 친구 괜찮아 모데카이죠 요즘 메타인가 봐 그치? 먹을거야? 이거 알리 잡으면 이거 상당히 유리하지 이거 그냥 마무리했는데 과연 과연 피즈만 잡으면 이긴다 이거 세주만 살아서 피즈만 잡으면 이겨 제발 제발 와 졌다 이거 와 와 까비 근데 우리가 이득 많이 많이 받아서 괜찮다 여유있어 어 다음 다음에 승리하면 돼 어 야 근데 이거 우리 바텀 듀우 솔직히 말렸는데 어 말렸는데 한타 땐 못말리네 와 대박인데 이거 어 대박 잘해주는걸 대박 잘해준다고 내 드립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 친구 이거 어 고등래퍼 이 친구 한편밖에 안 봤구만 두편 이상보면 이 라임을 이해를 할텐데 아 어허 잘했다는 이야기야 뭔소리 그게 라임전 개압살했는데 아 이런 세상에 그정도는 아닌거 같다 모데카이저가 이거 행복회로 돌렸나본데 그정도는 아니야 카이저야 어허 어 이 친구가 아니고 개압살했다니 그게 무슨소리야 무슨 막말이야 간다 좋아 좋아 우리 18레벨이지 이거 먹을필이 없네 그러면 풀템에다가 저거가도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돈 먹지 말자 라인만 밀어주고 최대한 라인 안구하자 잠깐 안나오는걸 주시니까 좋아 다 먹어 좋아 우리 안이 다 먹어 안이도 안이도 저거네 안이도 풀템이네 풀템 아닌사람이 르블랑 블랑이가 지금 한칸 남네 블랑이 템플리키안 좋아 여기 한칸이 낫고 이거 가지마 이거 스턴 잘 써야돼 이거 스턴 괜히 괜히 이거 스턴 한 번 빠지면 카밀 입장에서 할게 없는데 다행이네 이런 할게 이런 할게 이런 할게 이런 상황은 여쭤네 좋아 여기가 들어가줘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거 안좋아 안좋아 탱커들 막아줘 도망가 잡아이다 들어와서 들어와서 좋아 들어갔어 일부 다 남을 Έ library 아리 아리 스타 방단착이다 여기서 분도 느려지게 해주면서 바로 바로 주방칼 날리는 손을 잘라버려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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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름다운 느낌이었네요 좋습니다 좋아 이렇게 마무리를 아 머리 아파 너무 지금 방금 소리를 오랫동안 냈어 머리 아파 와 승철이 형 밖으로 한번 부르면 와 머리 아파서 진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써야겠는데 와 와 이거 누구 줄까요? 안이 줘야겠지? 안이가 너무 잘해줬으니까 형 액티브 템 좀 쓰셈 어 알았어 그래도 딜량 1등 아닐까?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너 지금 나한테 이런 카메라한테 액티브 쓰라 그랬냐? 어? 이런 세상에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어?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어? 51836D를 넣은 지금 카메라한테 뭐라고 했냐? 어? 해물이 형 개잘하네 아하하 오호 뭐야 제가 진기예요 어 진기야 진기야 잘했다 어 진기야 잘했어 이거 르블랑 르블랑 달인이네 거의 진기 명기였다 어 수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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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네 올려줘요 형 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실컷 실컷 구경하고 오케이 유튜브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했어 어 어 우리의 우리의 오늘 추억 앨범 속에 저장할게 오케이 수고했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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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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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